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한 해였었는데요. 올해는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럼 대중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단 한 장의 고향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 이 에델의 인식을 발표해 주시죠. 제가 지금 이름 적어봐주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같이 한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박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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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ff, on, watch, and try to find out Wahey or go to the lord You really want to hear your cry! 흠, 넌And Online. 발맹한问题 속에서 talvez까지 신과 달려 vigils아 он ho the lot of love. 孩子의 hym gloss hyped for me ahh oh oh voilaное deliverables on it. 사랑하는 사랑 attorney 넌 chambers are roaring for you know the dream on the brave of young uh maar seas. 이동의 신곡 이동의 신곡 네 제가 직장으로 시작을 하고 직장으로 시작을 하고 직장으로 시작을 하고 직장으로 시작을 하고 한 번 더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언제 또 부를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만 크게 불러볼게요 아맨! 저에게는 이제 2010년대 마지막 시상식이구요 그리고 2020년대 첫 시상식입니다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신 건 모두 여기 계시는, 지켜보시는 여러분도 꼭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참 행복했어요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쉬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같이 사랑하고 10년 전에 정확히 제가 신사동에 와서 2010년 봄에 머리 빡빡 깎고 와서 방시옥 PD님 처음 뵀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그때부터 10년 동안 저희 2010년대는 방선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씌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0년이구요 2020년대는 그 옆에 아미이라는 이름도 같이 가득 씌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가득 이 책을 한번 써놔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참, 저희는 운이 좋게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여러가지의 행운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스포츠를, 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진심을 다해서 음악을 만드시고 분명하려 노력하시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계십니다 2020년대는 2020년대는 그분들의 운명과 노력과 진심이 공정하고 정당하고 확대지 않게 여기 계시니 또, 지터별로 대신 많은 대중분들께 가다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리고 2010년대에 잘못된 정분들은 2010년대에 선물되고 2020년대는 저희가 좋은 좋은 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도 영원히 공통하고 있는 많은 뮤지션 분들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도와주는 스태프분들 멤버들 또 당연히 마지막 우리 아미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지금 박상현의 정말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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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공식 선거를 정말 시절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승용진 관계로 오늘의 프로젝트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틱톱과 함께하는 제34회 골드미스코트 어워즈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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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시상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수상자들을 보니 K-POP이 이제 정말 세계 속에 당당히 차이점한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해도 한국 음악회 K-POP 스터들 성장을 키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음악 시상식 한국 대중가요의 살아있는 역사 골드댄스 어워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항 박수장 진행의 이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